너무 고요하고 평화로워서 진짜 너무 좋아요 약간 멍 때리기 좋은 날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한번 내려볼게요 내려올 때는 조금 날씨가 흐려가지고 걱정을 했거든요 도착하니까 또 파란 하늘이 뜨고 있어 얼른 타프랑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여름 봐라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얼렁뚱땀 만든 타프가 완성됐습니다 타프 쳐놓으니까 좀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약간 포근해 보이는 느낌도 들어요 오늘의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끈은 어떡하지? 너무 길어서 계속 밟을 것 같아 거실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방을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개판이에요 춥다 근데 우와 아 춥다 근데 춥다 근데 끝 오랜만에 차박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정리하는 게 더 힘들어 그래도 치워놓으니까 엄청 뿌듯해 깔끔해졌어 아 아주 좋아 지금 아주 좋다 낮잠 한숨 때려야 되겠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렇게 지난번에 차박할 때 반대쪽은 사용하고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면은 제가 안 달았어가지고 이제야 포장을 뜯었어요 얘도 같이 달아줄게요 커튼을 다니까 방이 더 아늑해졌어요 이거 진짜 잘 산 것 같아 예쁘다 볼 때마다 예뻐요 여기는 진짜 평화롭고 고요해 진짜로 고요하고 노지인데도 엄청 조용해요 진짜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는데 되게 조용해요 우리 캠핑을 하면 보통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이웃을 잘 만난 것 같아요 너무 고요하고 평화로워서 진짜 너무 좋아요 약간 멍 때리기 좋은 날 물 멍 때리고 산 멍 때리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 지금 바닷물이 좀 빠져서 갯벌이 바로 보이는데 바닷물이 곧 차겠죠 그래도 이렇게 팍 트인 공간에 오니까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한 주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오늘의 윤소마트입니다 궁과치 궁과치 파티예요 여기는 맥주도 있고 홈런볼도 커스터드 크림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얘도 맛있어요 근데 오늘 오렌지 베이글칩이 땡겨서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ㅎㅎ 별모 은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가 아까 나 갯벌이였는데 지금 바닷물이 차고 있어요. 우리 속도가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우와 신기하다. 너울이 진짜 예쁘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복시돛나의 로제떡볶이입니다. 이거는 이마트 갔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었어요. 떡볶이 형태로 판매를 하길래 냉큼 사왔어요. 예전에 삼청동에서 녹시돛나 먹은 적이 있는데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즉떡으로 먹어도 맛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빨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그대로 넣고 물만 500ml 정도 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완전 편한데 요알못한테 딱이야. 이래서 밀키트를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대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바깥이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또 차박을 할 때는 조명으로 이렇게 막 꾸미고 하면은 집에서는 잘 안 그러잖아요 집에서는 전혀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내 방 안에 또 다른 방이 있는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제가 충청도 쪽에 좀 자주 왔었잖아요 요즘에 또 코로나가 풀리면서 강원도 가는 게 진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예쁜 동해바다가 보고 싶은데 동해바다가 진짜 예쁘잖아요 근데 또 강원도까지 갈 엄두는 안 나고 그럴 때는 이렇게 또 서해바다를 보러 와서 또 나름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좋기도 하고 예전에 바락길 걸었을 때 그 좋은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또 감사하고 가까이 또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좀 차가 많이 막혔어 오늘 거의 한 3시간 걸렸어요 거의 한 2시간이면 오는데 오늘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된 것 같아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약간 짠 거? 약간 국물 떡볶이 아닌 느낌으로 자박자박하게 완성이 됐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맥주랑 함께 먹을 거기 때문에 벌레가 어 저기 또 있다 벌레가 계속 들어와서 문을 조금 닫고 먹을게요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모기 모기 잡았어 됐다 떡볶이 맛있어 빠질 수 없는 맥주 아까 노티드 맥주 마시고 이거 파타고니아도 챙겨왔었거든요 파타고니아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타고니아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필스너야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필스너 저는 아이필이나 향이 강한 것보다는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필스너 아니면 다크 파타고니아도 먹어볼까요? 거의 취향이 좀 변하지 않는 소나무 여기 안에 쫄면이 들어있었거든요 쫄면이 조금 뿐 것 같아 너무 많이 끓여져요 너무 많이 끓였나? 너무 많이 끓였나? 너무 많이 끓였나? 매워 로제인데 약간 매워 약간 중독성 있는 매운맛이다 맥주도 맛있어요 맥주도 맛있어요 떡볶이와 맥주 아주 아주 좋은 구간 여긴 야채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진짜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 즉떡 맛있다 진짜 이 고요한 공간에서 떡볶이를 먹는 것만으로도 힐링이네요 최애 음식을 먹다니 떡볶이에 들어간 야채들도 되게 맛있지 않아요? 저만 좋아하나? 그리고 버섯 버섯은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저는 버섯 구워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떡볶이 들어가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 맛있다 버섯도 쫄면을 다 격파시켜야지 근데 저는 사실은 쫄면의 면보다는 라면을 더 좋아해요 라면의 면을 아 만두도 넣으면 맛있겠는데 먹으면서 자꾸 먹는 이야기하기 저만의 드라마 보는 시간은 가져봐야되겠어 요즘 여러분들 뭐 보세요? 저는 우리들의 블루스에 빠져가지고 되게 연기파 배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병원도 너무 재밌어 너무 웃겨요 그래서 저번주 거를 못봐서 오늘 하는 날인데 저번주 거를 빨리 봐야되겠다 확실히 백패킹을 가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체력을 낮에 많이 쓰다보니까 거의 밥 먹으면 졸음이 엄청 쏟아져서 거의 바로 자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는데 오늘은 체력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아서 에너지가 남아도라 저번에 홈런볼 겨울에 후라이팬에 이렇게 데워먹고 하던 그 홈런볼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때 좀 많이 샀었거든요 제가 오늘 차박 간다고 어제 아이패드도 다 충전해놓고 챙겨놓고 아침에도 깜빡하고 안 들고 온 거예요 오는 길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차를 돌릴 수도 없고 아 크게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전 아내의 우울점보다 아내가 우울점을 극복할 의지가 없는 게 더 힘들었어요 나름 뒤로 갈 거예요 나한테 들어오니까 원래 다 들어오니까 나한테 오지면 기다려주세요 한번 더 기다려주세요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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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 찼다. 아침이 되니까 약간 쌀쌀한 것 같아요. 고요하다 진짜. 얼마 전에 다녀온 백패킹이나 캠핑장 보다 차원에서 잘 때가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공기형 침낭은 꺼내고 잤어요. 공기가 되게 차더라고요. 이게 텐트홀에서 자는 게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약간 찬 공기가 안 들어와서 그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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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먹는 사과가 꿀사과래요 몸에 좋다니까 또 몸을 챙겨야 돼 고요하다 진짜 여기는 진짜 노지 같네요 진짜 고요하고 캠핑장이랑은 또 다른 매력입니다 캠핑장은 약간 다 이렇게 막 붙어있고 하니까 조금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노지는 진짜 조용하고 아무도 없어 주변에 아침에 다 가셨나 봐요 어젯밤에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단독이 익었으면 잘 찍어 먹겠습니다 좀 됩니깐 그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